이렇게 대답해 주실 분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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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서 말하면 다 이론입니다 여러분 또 없나요? 어떤거? 어? 뭘? 저런 소원을 말씀하셔야 돼요 너무 좋네요 근데 아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주 시클이지만 네 왜 저희한테 잘하세요 잠깐만 우리 예사씨 소원은 맞나요? 제 소원은 음 나갈 수 없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런거 아니죠? 뭔데요? 아 그거 말고 꿀을 좋아 꿀을 좋아? 네 아 예쁜 영상 많이 남기고 응 잘 놀고 가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제 소원도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? 네 소원이 무엇입니까? 어 일단 빨리 자막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가는거에요 좋아요 응 옛날거 맛있는거 먹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곡은 굿바이 베이비 굿바이 만나요 어 우리 베이비스인데 베이비라는 노래 들었네요 아 네 오랜만에 춘다 이것도 어 오랜만에 좀 이렇게 들어 놓아 보겠습니다 맞고 고 고 고 고 고